바다나 이런 경치가 좋은 곳에 가셨을 땐 트렁크를 열어놓고 이렇게 황제 시트 굳이 위에 안 있어도 바닥에 앉아서 편안하게 좌식 공간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마루 더벤의 팬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데모 차량 아트원 글로벤 4세대 카니발에다가 제가 이렇게 차박용 꼬리 텐트를 한번 설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으락리를 다녀왔던 영상이 어느 정도 좀 조회수가 잘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글로벤을 차박지에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요즘 핫한 황제 차박 시트를 글로벤에 더했을 때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황제 시트를 만들어서 평탄화를 한 이후에 차박을 하는 모습과 평탄화를 하지 않고 실내 공간을 활용하는 모습 두 가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렇게 꼬리 텐트를 설치를 해보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차박 텐트입니다 그래서 모기장과 우레탄창이 모두 있는 제품이라서 사계절 내내 사용하기 너무 좋은 제품인데 이 제품에 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영상 클릭하셔서 제 개인 채널의 영상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황제 시트를 세워둔 상태입니다 세워둔 상태에서는 6인 개조를 했을 때에도 이렇게 싱킹 부분에 공간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4인 개조 같은 경우에는 시트를 더 밀어서 넓은 공간을 만들 수 있지만 2열 시트가 있는 6인 개조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 황제 시트를 등받이 삼아서 이렇게 차량 내부에 들어와서 쉬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렸던 의랑리 영상처럼 바다나 이런 경치가 좋은 곳에 가셨을 땐 트렁크를 열어놓고 이렇게 황제 시트 굳이 위에 안 있어도 바닥에 앉아서 편안하게 좌식 공간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글로벤 하이리무진이기 때문에 황제 차박을 평탄화를 하고 난 이후에도 그 위에 앉아서 편하게 쉬실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만 있어도 등받이를 조금만 더 눕혀주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이렇게 등받이 역할을 해주는 황제 시트로 편하게 계실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싱킹 부분에는 수납함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용품들을 수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평탄화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엔 이렇게 평탄화를 댄 상태에서 레일 끝까지 황제 시트를 쭉 빼보았습니다 이렇게 트렁크 바로 아래까지 시트가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차량 내부에서만 이제 시간을 보내시기엔 좀 답답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황제 시트를 바깥으로 꺼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트렁크를 연 상태에서 있으시면 바람과 비는 막아주면서 바깥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이런 하나의 평상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꼬리 텐트를 쳐놓으시면 옆에 바람도 막아주기 때문에 비 오는 날에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데 만약에 이 텐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양쪽으로는 바람이 시원하게 불기 때문에 아주 시원하게 간단한 차크닉을 즐기시는데 아주 최고의 공간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지금 6인 개조이기 때문에 2열 시트가 있어서 내부 공간이 살짝 아쉬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언더 서포트를 올리지 않으면 지금 이 정도의 공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쉬시다가 차박을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이렇게 언더 서포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아래 부분에 언더 서포트가 올라와서 차박 평탄화 공간을 더욱더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아주 완벽한 글로벤 안에 황제 시트를 넣으실 수가 있고요 이 점이 글로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단 버튼을 눌러주시면 모니터 자체에 연결을 해놓은 보조 배터리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동 걸고서 사용을 했어야만 했던 모니터를 활용을 해서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멀티미디어를 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열 공간에 남겨두게 되면 2열 시트에 앉아 있는 것보다 좀 더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앞에 레그룸 공간까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서 편안하게 유튜브를 보신다든지 영화를 보실 수가 있고 또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누운 상태에서도 편안하게 멀티미디어를 즐기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허니콘 블라인드가 함께 달려있기 때문에 2열부터 트렁크까지도 완벽하게 외부로부터 차단을 시킬 수 있는 장점까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또 이제 저희 글로벤 리뷰 영상을 또 여러 번 채널에 올렸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순정 하이루프와는 또 전혀 다른 디자인의 글로벤 하이루프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2열 쪽에 보시면은 천장 모니터와 연동이 되는 보조모니터까지 함께 달려있는 글로벤 차량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항상 이 황제 시트와 글로벤 차량을 많이 추천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시트 자체가 하이루프 하이리무진 차량에 상당히 잘 어울리고 글로벤을 뽑으시면서 황제 시트를 한꺼번에 작업을 해서 출고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또 신차 22년형 차량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황제 시트에 대한 활용 방법이나 황제 시트가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드린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이 또 궁금하신 분들은 매장에 방문하시면 이 차량을 그대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전화 주시고 편하게 방문하셔서 직접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카니발 정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것에 약속드리면서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